제주도 중문에 있는 듀쿠포인트 리프로 된 바닥과 얕은 수심에 경력 많은 서퍼들도 긴장하게 되지만 힘있고 좋은 파도가 들어와 서퍼에겐 로망과도 같은 곳이죠 1.8m의 큰 파도가 들어오는 오늘 듀쿠포인트로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먼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 마음이 경건해지고 도전하고 싶어서요 단 하나의 파도를 향해 악착같이 쫓아가고 놓쳐버리길 반복하죠 하루종일 라인업에서 기다리다가 겨우 잡은 파도에 와이프아웃 방해도 괜찮아요 포기란 없어요 계속 기다리고 끝없이 도전하다 보면 나에게 딱 맞는 파도가 분명 와줄 테니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